와 나 방금 X팀 해보는데 체감 확 든다 X팀은 게임이 안 되는데? X팀을 어떻게 하는거야? 예쁘다 색깔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미라먼 색깔 와 이거 왜 이렇게 끊기지? 오마아랑 끊기있나? 근데 뭔가 버벅이는 것 같지? 오 예쁘다 이런거 유튜브 각 하나면 만들어야 되는데 그지? 아니 이런 거 있었는데 편지님이 안 써주신 건가? 세상에 여러분 날씨 봐 어머네 좀 왜 이렇게 렉걸리지? 많이 끊기는데? 그치? 재부팅 한번 해야겠는데? 왜 이렇게 끊기지? 컴퓨터가 갔는데 여러분? 끊겨 아무튼 끊김 어제 고양이 마리오 하면서 재생핀도 180급 바꿔가지고 아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 했어 렉때문에 죽었는데 뭐랬어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진짜 아니 줌하다가 렉걸로 죽었는데 그걸 끊겨 아 근데 배그 잘 못하신다는 분들은 이거 헤르치 60으로 절대 못하겠다 와 나 방금 60을 해보는데 체감 확 된다 60은 게임이 안 되는데 60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차 60 차이 엄청나 이거를 유튜브 각 해야겠는데? 유튜브 각 해가지고 혹시라도 모니터가 60Hz라면은 모니터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야겠다 자 여러분 첫 렉티 시작합니다 렛츠고 뿅뿅뿅 랜덤입니다 오 쉐이 사람이 있네 와 오늘 또 질 뻔했어 아까랑 걔 옷이 똑같아가지고 PTSD였다 끊겨 라이딩 이틀 미친 거 같아 어? 아 날래 서플이 안 내려도 좀 아 진짜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ss까? ssdmr 잘 써지도 못하는 숙배를 받고 좋아요 아쉬운데 아쉬운데 그치? 여기 시체 하나 있거든? 이거 먹으면 돼 나이스 가방 들어야겠다 고고야 왜 이렇게 울었어? 왜? 고고야 이리와 제 인형 로그 이렇게 보급이랑은 또 멀어졌지만 팩트도 구하고 풀파밍하고 킬도 4킬이나 먹었는걸? 2킬 만 더하면 된다 일단 자기장 들어가자 이제 좀 안전하이야 원래 저런 것도 슥 가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못이기겠 위에 차도 사어져 있고 플래곤 보급이었네 뺄을까? 저 아래 집인가? 서클 너무 좋은데? 차 버려도 될 때? 쟤가 나 봤나? 어 여기 있었거든? 나이스 진짜 못 잡으러 가겠다 벽꾼이 좀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거지 아니다니까 애들 진짜 잘한다니까 어제 진짜 치킨 근처도 못 갔어 다행이다 같이 응? 응? 충전해 아하하하하 미션 거시부들 운단 아 근데 여러분 어렵다니까 이거 탑10 탑10까지 지금 27명이나 남았어 이제 고수가 고.. 고수가 26명은 안 온거야 무슨 소리야 충전 팍팍 해주세요 지금 치킨 커피인데 4킬 더 해야되잖아 간다 서클이 반반인데 두명있다는 왼쪽이야 연막이 어그로 끌려가지고 아니면 도전 또? 또? 왜? 예방에 하나밖에 더 없는데 위에서 보기 전에 왼쪽을 믿어야겠는데 서클이 왜 이래? 서클이 왜 이래? 아야아야 4명인데 1명이 어딨지? 서클이 제일 좋은데 드래그 더 챙겼어야겠네 1대1 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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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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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게 내가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장사했어 그거 아니었으면 시킬 때 딱 맞았는데 맨날 맨날 이렇게씩 부족하니 2대1 더게 2대1 더게 2대1 더게 3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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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게